아, 그래도 비쥬얼이 잘 먹잖아 응 응 아, 이동국아 아, 이동국아 이동국 앙 좀이나ch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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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뭐지 그녀는 왜己야 해 아, 진짜 그럼 뭐 해 그녀는 왜 disappointment 그녀의 대atribe 다 담아놨어? 찬실하다 고추가 이런거 밀림치같은거 자격이 다 담아놨어 이런거? 응 잘했어 이게 사야겠다 소가님은 있는데 응 삼계 삼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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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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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맛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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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콩소스인데 원래 백상생이 알려주는 소스는 그게 아니라 저번에 보다 맛있다 저번에 보다 맛있다 저번에는 딸이게 소스 이 소스는 뭐야? 저번에는 밀표류나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 오늘의 집으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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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광객은 너무 잘 못가서 모두 오늘의 집으로는 집으로는 여기로 감사합니다.